내가 무슨 자산이 있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고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자산의 구체적인 종류를 보면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동산, 예금, 적금, 보험, 주식, 채권, 펀드 그리고 장롱 속에 있는 금, 내가 남에게 빌려줬던 돈 이런 것들이 사실 나의 다 자산이죠 자동차 이런 것도 되고요 이런 자산에서 남에게 내가 갚아야 할 것들 은행이 됐던 개인이 됐던 갚아야 할 돈들을 빼고 나면요 나의 순 재무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순 재무자산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 자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한테는 수십 년 동안 만들어놓은 관계 자산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 통장에 있는 자산보다 나의 관계 자산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 관계 자산이 계산을 안 해놨을 뿐이지 내 은퇴 생활에 있어서는 이 관계 자산이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재무자산과 관계 자산을 정리하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술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일을 하는 동안은 돈으로 다 해결했던 거 시간이 없어서 돈으로 다 해결했는데 이제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고 보니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나의 기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남의 손을 빌리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기술 자산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남에게 빌려줄 수 있을 정도의 기술 자산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통장의 숫자처럼 지금 자산으로 표시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플러스를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또 자산이 됩니다 아마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는 두 가지 자산을 오늘 추가로 들으셨을 거예요 재무자산과 그리고 관계 자산 그리고 기술 자산 이 세 가지 자산을 쭉 정리를 하는 것이 두 번째 구체화 작업입니다 생각보다 아마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았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은퇴자금이 좀 부족하고 내가 모자란 것 같아서 막연하게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의 마지막 3단계인데요 아까 제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 최소한의 생활비 이거 1년치를 딱 떼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딱 떼어놓고는 정말 내가 제2, 제3의 직업이 될 수 있는 기술과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1년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혼자 앉아서 고민하실 게 아니라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나와 같이 교류하고 경험을 공감할 수 있는 그들과 함께 그것을 고민하시는 건데요 나와서 현장에서 그것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의 가장 좋은 현장이 어디냐 바로 이런 평생학습원에 나와서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거죠 이것들을 구체화시키면은 아 내가 막연하게 준비되어 있는 내 은퇴 자산에 대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단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